이어지는 가상자산의 가격 급등과 함께 장외 주식 시장에서 관련 종목의 몸값도 뛰고 있습니다. 두나무와 빗섬 등 거래량 증가로 수수료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제공하는 인터넷 은행, K뱅크 역시 비상장 주식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까지 6천만 원을 밑돌던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9,600만 원을 넘어서며 최근 1개월간 50% 가까이 올랐고, 이와 동시에 최근 한 달 동안 두나무는 40%, 빗섬은 50% 넘게 상승하며 IPO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업비트의 실명 계좌를 제공하는 K뱅크는 올해 들어 비상장 주식 가격이 60%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호황이 지속될 경우, 빗섬과 K뱅크의 증시 입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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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